지난 2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해경의 무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경은 최선을 다했다는 근거로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50일간 연인원 3만 2천여 명의 잠수사를 동원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하루 평균 640여 명의 잠수사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세월호 구조작업 과정이 담긴 잠수사 로그북을 분석한 결과 3만여 명을 동원했다는 해경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50일간 실제 수중 구조작업에 나선 잠수사는 모두 2,500여 명. 하루 평균 50명에 그쳤습니다. 무려 13배나 부풀린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잠수사 한 게 3만 2천 명은 아니잖아요. 네, 잠수사, 보조잠수사, 기록수, 통화수, 비상시들 대기에서 대비하고 있는 대기잠수사까지 다 포함해서 인력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잠수사 같은 경우 실제로 물에 입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돌려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 누계에 포함을 시키셨더라고요. 실제 입수하지 않고 바지선에 오르기만 한 잠수사까지도 모두 동원인력으로 집계했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수중 수색에 나선 잠수인력을 기관별로 살펴보니 해경이 가장 적었습니다. 실제 잠수를 한 해경의 연인원은 725명. 해경이 투입했다고 한 잠수인력 1만 2천 명 대비 실제 입수한 인원은 6%에 불과한 것입니다. 100명 중 고작 6명 정도만 실제 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경의 잠수 시간도 민간잠수사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해경의 평균 잠수 시간은 11분, 해군은 26분, 민간잠수사는 평균 33분이었습니다. 해경은 장비 탓에 오랜 잠수가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우리는 후카, 우리는 스쿠바 아닙니까? 스쿠바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에요. 스쿠바는 30미터까지도 안정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위험성이 따르죠. 그러나 민간잠수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해경의 잠수 시간이 짧은 것은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간잠수사들이 목숨을 걸고 선체 내부에 진입해 수중수색과 구조활동에 나서는 동안 해경은 민간잠수사에게 연결된 공기호수를 잡아주거나 민간잠수사들이 수습한 희생자를 수면위로 옮기는 보조 역할을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로그북 기록을 보면 세월호 희생자 수습에서의 해경 역할이 고조적인 업무에 치중된 사실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해군이 67회 희생자를 수습한 반면 해경은 21회, 민간잠수사 실적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해경은 희생자를 직접 수습하기보다는 대부분 인수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선수족보다 수심이 더 깊어서 위험한 선미 쪽 수색에는 주로 민간잠수사들이 투입됐습니다. 해경이 단독으로 선미에 들어간 횟수는 단 한 번에 불과했습니다. 불보듯이 뻔한데 그걸 들어가라. 또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을 들어가세요. 왜 안 들어갑니까? 그 현장에서 그런 말을 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팀이 선에 들어가지 않고 민간잠수사들만 들어가서 수색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어떤 직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경의 총체적 무능은 조직해체라는 극약처방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기르지 않는 한 이번 세월호 참사 때처럼 인명구조까지 사기업에 의존하는 어이없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